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신경 써주시는 박진영 PD님, 그리고 사장님, 부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김혜원 본부장님, 그리고 저희 이본부, 그리고 JRP 선배님들과 모든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한 분 더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합니다.